선생님, 마늘 어떻게 드릴까요? 미디움 레어? 아니면 레어? 아니면 미디움? 아, 저 미디움 레어야 사장님. 에이, 아직 먹을 줄 모르네. 어? 마늘 미디움 레어에요? 아니. 마늘은 미디움이지. 아, 미디움이에요? 오늘 배웠습니다. 왜 물어보셨어요? 왜 물어보셨어요? 안아 했지. 헌준 줄 알고. 아, 안아 그냥 물어보는 거구나. 그럼. 어떻게, 그럼 양파는 어떻게 드릴까? 양파? 야, 어렵다. 이거 지켜주잖아, 이제. 아, 양파는 웰던 맞습니까? 모르네, 또. 양파 좋아해요, 좋아해요. 대체, 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? 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?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? 사람의 라이집이요? 그거 해주세요. 오케이, 그럼 아스파라거스. 마지막 질문. 어떻게 먹어야 될까? 아, 먹으면 돼요. 먹어봐. 아스파라거스는 웰던. 아하, 웰던. 아하, 웰던.